하여튼 뭐 두 분께서 중계석에 오셔서 정말 분위기를 잘 풀어주고 계시는데 아 조마조마와 이 웨인구단이 조마조마 경기는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가봐요 7대7 승구인데 노현태 선수가 그녀가 왔죠 네 그녀가 왔으니까 칠거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장면 좀 지켜봐봐 10대 제스코 그녀가 왔어서 그녀가 와서 졌어요 왔네요 진짜 노현태가 가장 결정적인 아니 내가 있어 내가 내가 있어 김창열 선수가 그녀가 왔거든 그녀가 왔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야, 지금 그녀! 네, 그녀는 박희랑 씨도 가죠. 아니, 선수가 아니구나. 박희랑 씨도 갔어. 네, 포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예상 적중 제대로 했네요. 기가 막히게 했었다고. 시들 걸렸죠. 여기서 아까 김태웅 선수랑 승부를 봐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걸르다 보니까 미용태웅 선수를 너무 약본 거죠. 그래도 사회인 야구도 오래되고 정말 야구 잘하는 선수인데요. 투아웃 이후에 나온 홈런이라서 더욱더 결정적인 것 같고 99번! 저 분도 칠 줄 알았어요. 99번이 갑자기 받네요. 네, 참 이게 거리의 시인들이라서 99번을 또 측정지 않고 있는 번호인데 모자도 노연태 선수가 쓰고 나왔고요. 자, 이제 전 다 네, 응부를 다 한 것 같으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셨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빼면 안 돼 선발이라고 그래요. 지금 너무 힘이 드네요. 저도 한민가치랑 비슷한 한민가 야구보실에서 배우면요. 네네. 그런 건 좀 있어요. 에너지가 금방 구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력이 좋아지는 만큼 금방 지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3회 하면은 다 나가 떨어져요.